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의 신 제임스 류입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비음과 유음입니다. 비음, 코비, 소리음, 콧소리죠. M과 N과 응이 있겠습니다. NG에서 나는 발음이죠. 그 다음에 유음, 유음은 흐를 유, 흐르는 소리로 R과 L이 있겠습니다. 우선 비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비음은 말 그대로 콧소리예요. 콧소리. M이 있겠죠. 알파벳 M에서 발음되는 M, M. 그 다음에 알파벳 N에서 발음되는 N, N. 그 다음에 응이 있어요. 응. 응은 NG에서 나오죠. 발음 알파벳 NG에서 응.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되겠어요. 무는 양승조음점이고, 너는 기본조음점이고, 응은 성문폐쇄조음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음은 언제 나올까요? 네, 먹을 때 우리도 그러죠. 음, 냠냠냠. 다 콧소리예요. 먹을 때. 그 다음에 슬플 때. 흠, 슬플 때. 울먹일 때. 흠, 흠, 흠. 네, 콧소리입니다. 위로할 때. 흠, 그래, 괜찮아. 다 콧소리예요. 그 다음에 애교나 응석 부릴 때. 흠, 아잉, 다 콧소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뀔까요? 네, 양승조음점인 P와 B는 M으로 바뀌겠죠. 같은 조음점. 그래서 happens to를 hamster라고 하는 거 보셨죠. 그 다음에 T, D, L은 기본조음점이니까 같은 기본조음점인 N으로 바뀌겠죠. 이 현상들은 언제 이렇게 되느냐. 내 옆에 쓴 대로 먹을 때나 슬플 때나 울먹일 때나 위로할 때나 애교 부릴 때나 응석 부릴 때 주로 비음으로 바뀐다. 같은 조음점으로. 그러면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네, 감정들입니다. 감정에 따라 같은 조음점끼리 왔다 갔다 했던 이유입니다. 체스트 보이스 때문에 바뀔 때는 주로 무서움으로 바뀌었고 감정이 풍부해질 때는 비음으로 바뀐다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반드시 한국인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한국인들은 정확한 발음 강박관념에 걸려 있어요. 정확한 발음은 한 단어씩 말할 때만 정확하게 발음하고 회화는 한 단어씩 말하지 않죠. 네, 회화에서는 정확하게 말하면 신뢰입니다. 왜 우리끼리 한국어 할 때 또박또박 말하면 굉장한 신뢰가 되죠. 부드럽게 편안하게 말해야지 상대방을 배려하듯이 영어도 똑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 비음 중에서 ing가 있어요. ng의 발음은 응이니까, ng의 앞에 i가 더 붙으니까 이 발음이 붙었죠. ing는 응이 아니라 잉이 되겠죠. 응에서 잉으로 바뀌었네요. 그러면 이 ing가 언제 씁니까? 네, 진행을 의미할 때는 ing가 꼭 들어갑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발음인데, 회화에서는 이 ing 발음을 ing이라고 정확하게 발음을 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ing을 in이라고 발음합니다. n으로 발음했죠. 그 대신에 in 다음에 apostrophe를 찍어줍니다. 윗점이죠. 윗점, apostrophe. 그래서 in apostrophe 하면 이건 ing구나. 그런데 이런 표시가 없더라도 회화에서는 ing을 in으로 많이 발음합니다. ing 하고 발음할 때는 아주 특별할 때 빼고는 모두가 in으로 발음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going은, going은 주로 편하게 going이라고 하는데, 이 going이, going이 되겠죠. going. coming은 coming이 coming 정도가 되겠죠. 여기까지는 쉬운데, 이게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발음, 강박관념에 걸려있기 때문에, 진짜 원어민 발음을 한국인들은 죽어도 못 따라합니다. 그 발음을 못 따라하면 듣기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되는 게 아니죠. 자,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Oh no, there was one from your mom. She said, don't forget lunch. I'm a leg's in again. I'm a leg's in again. I'm a leg's in again. Oh no, there was one from your mom. She said, don't forget lunch. I'm a leg's in again. 이라고 했죠. 이거 원순 비에서 나왔죠. f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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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 mom. 그렇지만 여기서 볼 건 허팅이에요. 허팅. and를 and로 발음하고, on her, on her. leg's hard again. 네, leg's hurting again인데, hard again이라고 그랬어요. 허팅을 허팅. in으로 발음하는 거 아까 들으셨죠? 이거 이해 가시죠? 허팅. 그 다음에 이 t를 조음점이 같은 d로 바꿨어요. 왔다 갔다 하죠. 같은 조음점끼리 부드럽게 d로 발음해서 허팅. 근데 인의 이를 야금으로 바꿔요. 영어에서 야금은 제일 많이 발음되는 게 모든 발음, 모든 모음의 야금은 다 의예요. 그래서 허팅. 허튼, 허팅. 그 다음에 again이 붙을 거예요. 연음이 돼서 허튼, 어게인. 그런데 허든의 n이 조음점이 같은 l로 바뀔 거예요. 허드, 러, 게인. 허드, 러, 게인. 이렇게 발음을 가르쳐드리면 한국인들은 이거를 자신 마음대로 외국인임을 망각하고 허팅, 어게인으로 바꿔요. 누가 한국인이 왜 바꿀까요? 그렇게 선생들이 그렇게 시킵니다. 선생들이. 왜? 선생들이 영어를 못하니까 틀릴까봐 겁이 나니까 허팅, 어게인으로 바꿔서 발음합니다. 그러나 원어민들은 그렇게 발음을 안 하죠. 허드, 허드, 너, 게인. 허드, 너, 게인. 허드, 너, 게인. 불편하죠? 네, n을 l로 바꿉니다. 허드, 러, 게인. 편하게 말하는 게 회화입니다. 이게 진짜 영어 발음이죠. 여기서 주의할 거는 허드, 러, 게인 할 때 이 l을 또 r로 바꿔서 허드, 어게인. r은 입천장이 안 닿죠. 한국 사람들은 유음화하면 전부 다 r로 발음합니다. 워터도 워어. 이거 r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유음화하려면 l로, 조음점이 같은 l로 바뀐 겁니다. 워어, 워어 플리스. 이래야지 워어 플리스. 이거는 못 알아 듣습니다. 그래서 조음점이 같은 것끼리 서로 왔다 갔다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신있게 하세요. 허드, 러, 게인. 허드, 러, 게인. 허드, 러, 게인. 이거 밤새 들어도 허팅, 어게인이라고 생각하고 들면 정신병 걸립니다. 조음점에 따라서 같은 조음점끼리 바뀐 거다. 허드, 러, 게인. 원어민 발음이 진짜 영어예요. 겁먹지 말고 하세요. 허드, 러, 게인. 다음은 유음입니다. 유음. 흘러가는 소리라고 해서 R과 L이 있습니다. 우리말에 리을이죠. 리을. 그렇지만 우리말에 리을은 있지만 L이 리을에 해당됩니다. L은 르. 라고 해서 기본 좋은 점에서 배웠죠. 그래서 먼저 R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R을 아시아에서는 혀를 뒤로 목구멍정으로 혀를 위쪽으로 이렇게 많은 거로 착각했어요. 그런 괴상한 발음은 없고 여기 소문자 R 보이시죠. 이 R이 혀의 모습입니다. 이거를 그대로 입속으로 들어갈게요. 이 소문자의 거부라진 모습 들어 올려져서 구부라진 모습 있죠. 이게 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대로 입첨장 쪽을 혀로 살짝 들어서 구부려서 그냥 편하게 구부리는 거죠. 앞쪽으로. 이렇게 발음하는 게 R이었습니다. 이게 R 해버리면 리을이 돼서 입천장에 가서 닿아요. 이 R음은 입천장에 절대 안 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벙벙한 발음이 R이었습니다. 이 소문자 R의 모습을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입천장에 안 닿습니다. 자, 구분해보세요. 1번 맞는 거예요. 1번이 1번 R 2번 R 1번 R 2번 R 1번이 맞는 거죠. 또 한국식 혀를 뒤로 꼬부라트리는 거 이런 괴상망측한 발음은 아가들이 안 따라합니다. 1번 맞는 거 R 혀를 들어준 거예요. 2번 R 네, 그 다음에 3번 괴상망측한 R이죠. 혀를 뒤로 제끼는 거 아우 예, 이거는 아주 괴물 소리죠. 아우 아우 괴물 소리죠. 이런 괴상한 소리로 우리가 그동안 착각해서 혀 꼬부라진 발음 원어민의 발음 버터 발음 아니에요. 버터를 버러 하더라도 그건 L이죠. T와 종점이 같았던 버러 이거는 이런 소리는 없다 그랬어요. 버러 이렇게 다 떨어져야 돼요. R이 어 이런 뒤로 많은 발음은 없어요. 펑크 이거는 어디만 그러냐 우리나라 일본 중국 홍콩 이렇게 아시아 사람들이 내는 혀 꼬부라진 소리입니다. 원어민은 절대 그런 괴상한 발음을 안 합니다. 그냥 혀만 위쪽으로 들어줍니다. 이 그림처럼 어 어 그 대신 숨을 들이마셨다가 길게 소리내는 거예요. 어 어 알 이것처럼 짧게 소리 나는 게 알 이렇게 짧게 소리 나는 게 아니라 어 어 어 이렇게 소리 내면 내지 마시고 어 길게 소리 내죠. 네. 이게 R의 발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R의 발음을 배우기 위해서 소녀 있죠. 소녀 걸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여자의 걸 발음입니다. I'm also just a 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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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끌다가 마지막에 L좀음점에 대면서 을을 하시면 됩니다. 그 그 그 그 이게 미국식입니다. 그러면 영국식 한번 볼게요. 뭐 똑같죠. 미국 영어나 영국 영어나 모음 A하고 O만 다르고 다 똑같습니다. 영어는 영국 남자의 영국식 거를 한번 들어볼게요. Just a 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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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죠. 걸은 똑같아요. 걸은 끝에만 올려줬을 뿐이지 똑같았는데 뭐가 달랐어요? Just 앞에서는 just에 t까지 발음해서 Just a girl 했을 뿐이고 여기서는 just에 t를 t가 기본저음점인데 기본저음점에 안다면 t가 어떻게 돼요? s로 바뀐다고 그랬죠. 그래서 just girl just girl 이거 역시도 걸 하다가 마지막에 을 걸 걸 네 이렇게 R의 발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L의 발음인데요. L의 발음은 기본저음점에 살짝 됐다 뜨면서 르 르 이게 L의 발음입니다. R과 L이 중요한 거는 흐를 유 유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힌트예요. 회화에서 R과 L이 왜 중요하냐? 회화에서 막 날라갑니다. R도 막 날라가고 L도 막 날라갑니다. 여기서 날라간다 라는 말의 뜻은 발음을 안 한다라는 뜻입니다. 먼저 R이 날아가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the market on weak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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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s the 를 우리 생각처럼 There's the 이러지 않고 There's the There's the There's를 There's 라고 발음했죠. 이런 R이 날아가는 거를 모르면 아무리 영어 공부를 10년을 했든 20년을 했든 100년을 했든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전에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데즈더 때문에 강의를 하겠다고 한 젊은이가 왔어요. 아버님께서 외교관이시기 때문에 유치원부터 외국에서 자랐고 국제학교를 쭉 나왔고 대학만 국내에서 나왔답니다. 그런데 이 데즈더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알아듣니? 그랬더니 There's the 라고 해야 되는데 왜 데즈더 라고 하느냐 그래서 원어민이 데즈더 라고 하면 데즈더 라고 따라하면 되는 것이다 그랬더니 겁이 나서 못하겠답니다. 겁이 나서 왜 겁이 나니? 그랬더니 틀려서 원어민이 못 알아들을까 봐 겁이 난답니다. 아닙니다. 거꾸로 There's the 하면 더 못 알아듣습니다. 데즈더 하면 바로 알아듣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말이 아니니까 이 사람들이 원어민들이 아를 발음을 안 하면 우리도 발음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 말을 그대로 여과 없이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데즈다 데즈다 왜 못합니까? 데즈다 데즈다 마키던 위크 데즈 다 할 수 있는 거죠. 다음 볼게요. probably not probably not probably not probably not 네 probably라고 그랬죠. 이거는 우리 생각처럼 probably 이러지 않고 이러지 않고 를 r이 날아갔죠 그 다음에 bubbly에서 b a에 a가 의로 발음 돼서 bubbly인데 연달아 부가 연달아 나오니까 그냥 bubbly bubbly 그래서 bub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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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이랬습니다.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다음 볼게요. there's no excuse for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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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죠. 비정상적인 발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습관 그대로 해야 듣기가 됩니다. 다음 볼게요. there's no excuse for him. there's no excuse for him. 이래 버리죠. 접도임이 b 꽁문에 붙었어요. 그래서 I've been best. I've been best. I've been best. R 발음을 하더라도 어 정도예요. best. R이 날라가는 것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다음은 L이 날라가는 것을 보죠. Actually, Ringo Star doesn't look at all like Topol. Actually, Ringo Star doesn't look at all like Topol. Actually, Ringo Star doesn't look at all like Topol. Actually, Ringo Star doesn't look at all like Topol. 우리가 아는 Actually가 회화에서는 Actually 또는 Actually인데, 여기서 Actually Ringo Star. 네, 네 발음이 안 됐죠. Actually Ringo Star. 다음 볼까요? And the telephone is just not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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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했죠. 우리가 알던 텔레편도 텔레펀스. 네, 텔레가 발음이 안 됐죠. 텔레펀스. 다음 볼게요. Do you always say no to every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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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난번에 성문 폐쇄 조음점에서 나왔던 문장이죠. 우리가 아는 Always도 Always라고 했습니다. Always, Always. L이 발음이 안 됐죠. 네, 다음 문장 볼게요. Fi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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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가 아는 Films죠. Films. 그런데 L이 발음이 안 됐죠. Films. 그 다음에 S 하려니까. Chest Voice니까. 무서웅이 묻어나서. Films. 네, Films. 전달 포인트에서 무서웅이 묻어났죠. 다음 볼게요. Profit Drug Ind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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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Probably를 Profit라고 했습니다. L이 발음이 안 됐죠. Profit. 그 다음에 Induced에서 T는 기본중음점이니까 안다면 S로, S 발음으로 바뀌죠. S 발음으로. 그래서 Induce니까 Induce. 네, S가 연달아 두 번 나오니까 이어서 발음하니까 하나 발음처럼 들리죠. 이렇게 원어민의 발음들은 이유 없는 발음이 없고 용이성 위주로 편리하게 발음합니다. 정확한 발음이란 고정관념 때문에 오히려 듣기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음 중에 알파벳 어흐가 있고 C자 뒤집은 것 같은 O 발음이 있습니다. 알파벳 O는 언제나 어흐입니다. 어흐 빨리 발음은 O도 나오고 의도 나오고 막 나오는데 이 알파벳 발음은 원칙은 어흐고 우리가 O로 하는 O 발음은 C자 뒤집은 것. C자 뒤집어 놓은 것 같은 게 O다. 알파벳 O는 어흐다. C자 뒤집은 게 O다. 초보자분들 많이 헷갈리시는데 원칙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발음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이 발음 강의들은 기초에요. 기초. 조음점이 어디냐 아는 기초. 여기 나온 예문들을 똑같이 발음하려고 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본 강의 노팅일 본 강의에서 매 문장마다 순소리 하나 안 틀리게 똑같이 발음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니 여기서는 기초로 아시고 기초니까 아 이 발음들이 조음점이 뭐고 조음점이 같은 것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원어민들은 정확하게 발음하기보다는 조음점 위주로 용이성 우선으로 발음하는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원어민들은 영어가 모국어니까 우리가 한국어 하듯이 힘을 빼고 조음점은 지키려고 하되 용이성 위주로 편하게 발음한다. 힘을 빼고 발음해야지 힘주어서 정확하게 발음하면 거꾸로 듣는 일을 긴장시킨다. 그래서 편하게 발음하는 게 우선이다. 자 고생들 하셨고요.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선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는 어떤 선물이냐. 네 원어민과 똑같은 속도로 말하면서 내가 무슨 뜻인지 알고 말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원어민의 빠른 말을 듣는 동시에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이성과 본능 강의가 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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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